뱉자, 뱉자, 뱉자 안 벗어? 안 벗고 싶어? 자, 여러분들은 이게 뭘로 보이나요? 언뜻 보면 강아지 신발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강아지 신발이 아니라 의자 신발입니다 의자가 계속 끌리면 밑에 흠집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겨주는데 이게 신기는 것도 뭐 좀 쉽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끌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사놓고서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비아한테 강아지 신발용으로 신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아니 비아한테 이걸 신겨주면 비아의 표정과 반응이 어떨지 한번 궁금해서 밖에 나가서 비아한테 한번 신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야 비아 비아 신발 하나 줄래? 비아 신발 장만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비아 신발 장만했습니다. 일로 오세요 비아 신발 시켜줄게 일로 와봐 비아 신발 시켜줄게 일로와봐 비아 가시먹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이상해. 죄송해요. 이상해. 어떻게 해. 아이고,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그냥. «뽀다»는 우리 딸기의 슬퍼가 아이고 불편해도 까신 것만 있어요 살짝 먹였고 나는 좀 더 이상한Plot 거기 뭐 하고 있다고 말하는거 , 어디가 아이고 아이고 벌써 저번에 했어 금방 벗겨지네 메니스모인가 오주오주오주 오우 오우 잘했다 한 것도 없이 분명히는 다 돌려줄게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수고하구 케이블나 아이고 이거 찌기면 어떡해 이 집도가 이제 모아냐라 너는 모시켜 너무 작아지 이승 이승 야 너는 안 씻겨져서 진짜 심평났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떡하려고 안 벗어? 안 벗고 싶어? 너 신발 마음에 드나보다 왜 드럭스 그냥 뻗자니까? 고생했어요 옳지 아이구